미국 결제 네트워크 카드 발행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더불어서 비교가 되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정보통신 KG 이니시스와 같은 피어로 묶여서 비교되고는 하는데요 콘텐츠부터 좀 자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자료 구성은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여행 수요가 더해지는 현황 현재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소비심리가 현재 고소득자 중심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좀 짚어가며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부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 클래스의 차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산업 동향부터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매크로단에서 보자면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와 더불어서 달러 약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물가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은 다들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달러 보였던 강달러 또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 쪽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결제 네트워크 전반적인 수혜 환경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에서 이제 왼쪽에 그려놓은 차트에서도 그려놓기는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달러 인데스와 미국 결제 네트워크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아멕스 제가 준비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물론이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는 비자의 주가 또한 상승 전환됐던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익있게 보시면 향후 투자 포인트를 짚어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제 시스템을 통한 국경 간 거래에는 여행 수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해외로 계획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미 다녀오셨거나 향후 이제 수주 이내로 떠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수요와 상당히 이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적 시즌 초반부에 발표될 항공주는 물론이고 이제 어제 발표될 이제 부킹홀딩스 이런 여행 관련 업종들의 이제 코멘트나 실적 콜 같은 거를 봐도 현재 미국의 이제 여행 수요는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려놓은 미국 항공 이용객 수 수위 이용객 수 추위를 이제 좀 지켜보시면 현재 여객 수요 동안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2023년 들어서 미국 내 여행 수요는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상당히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셔서 좀 소비 심리 그 부분도 이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최근 수개월 연속으로 소비 심리의 회복은 확인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왼쪽 챗에 그려놨지만 그중에서 세부 항목 중에 경제 여건 평가에 대한 항목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 분위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전체 회복이 현재 상위 3분위 위주로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차트라고 좀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은 경기침체를 우려하면서 시장 내에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소비 우려보다 이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비 심리의 회복이 단순한 심리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미국 내 신용카드 거래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그려놓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용카드 거래의 변화분을 좀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팬데믹 이전 상당히 이제 전형적인 소비가 이제 발생했었던 시점을 1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변화분을 그려놓은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다소 이제 부진했던 측면을 넘어서 최근 3개월 연속으로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이제 종목 아메리칼 익스프레스 통책 아멕스라고 불리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 소비 심리 회복의 주체인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제 고객군이 이제 상당수의 고객군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오른쪽 차트에 그려놨지만 가장 핵심 피어인 동사와 더불어서 같이 카드를 발행하는 업체이면서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이제 업체가 이제 디스커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네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세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좀 고객군이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고객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연체율이 이미 팬데믹 이전이었던 2.6%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이 한 1.7%였는데 최근까지 발표된 실적을 봐도 아직까지 1.1% 수준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땐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높은 여행 수요를 바탕으로 결제 서비스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 상당히 견조한 실적 가시성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숙박, 항공으로 이제 현재 결제 서비스 좀 부분별로 좀 나타내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이시라고 해서 미국 내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한 현재 예약 결제 수라든가 지금까지 현재 결제된 금액 자체만 봐도 이미 이전 대비해서 분기 기준으로 상당히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항공 위주로 상당히 견조한 결제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봤을 때 사실상 EPS는 시장 내에 갖고 있었던 컨셉을 상회를 했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하회하는 측면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즉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2분기 내에 가지고 있는 매출에 대한 자신감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물가나 환율 같은 매크로 지표 상에서 결제 서비스 전반적으로 오호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만큼 동사에 대한 투자 시점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